델타 항공기에 탑승한 일부 승객들이 기압 관련한 문제로 인해 기와 코에서 심각한 출혈 증상을 겪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 델타 항공기는 회양 조치됐으며 델타 측은 공개 사과물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방항공청이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기념인 기자입니다. 일부 델타 항공 노선에서 승객들이 기압 문제로 인해 출혈을 일으킨 사태가 발생해 현재 회복 중에 있다고 델타 항공 측이 오늘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은 성명을 통해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향하는 항공기 안에서 기내 압력 문제가 발생해 일부 승객이 코와 귀에서 출혈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사고는 9월 15일 델타 항공 1203편 비행 중 발생했으며 델타 측은 기압 문제로 인해 승객들의 건강에 지장을 준 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승객 안전사고로 인해 승무원들은 내부 규정에 따라 솔트레이크 시티로 회항 조치시켰으며 지상팀은 고객들이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의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다른 항공기로 이동 조치됐으며 델타 소속 기술 인력들이 문제가 발생한 항공기 기압 문제를 해결한 뒤 다음 날 정상 운항 서비스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당시 문제의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 제키 퍼선은 CNN과의 인터뷰를 통해 귀를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귀에서 공기가 새어나가는 소리가 들리고 오른쪽 귀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동료를 비롯해 주변의 승객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귀를 잡고 있었고 일부 사람들은 귀하코에서 피를 흘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승객 캐린 앨런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비행 중 문제가 발생했음을 승객 모두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다며 자신의 남편도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으며 뒷줄에 탑승한 한 남성은 코피출혈이 너무 심해 주변 사람들이 도와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회항 후 아직까지 승객들의 심각한 부상은 보고되지 않았지만 의료진은 현재 10명의 승객이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델타항공기의 기압 관련 문제와 이로 인한 승객들의 출혈 발생 사건으로 인해 연방항공청이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